오늘은 여울님께서 저에게 교환 신청을 해주셔서 그 교환 물품을 소개할거에요. 제가 지금 교환을 받는다고 영상을 올려놨기 때문에 교환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 영상 참고해주셔가지고 신청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여울님과는 총 2만원치의 물품을 교환하기로 했고 그 여울님께서 원하신다는 위주로 챙겨드렸습니다. 요렇게 보여드리면 요렇게 여울님이 교환 신청을 해주셨고 2만원치 수수랑 삐랑 까미 매미이면 다 가능하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제가 챙겨드렸고 하나가다씩 교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매미가 들어가는데 먼저 요렇게 악마매미 두세트 그 다음으로 청사매미 두세트 그 다음으로 요거 삐네임템 한세트 다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 들어가는 것들 소개시켜 볼게요. 이렇게 삐따마카롱 한세트 이거 한세트 그 다음으로 요거 한세트 요거 상어매미 한세트 그 다음으로 아이돌매미까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는 요렇게 요거 이거는 머리띠 매미 한세트 들어가게 되구요. 그 다음으로 궁수수수 나무로 궁룡알수수 벚꽃 다마구치 깨까미까지 들어갑니다. 그 다음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요렇게 해서 이거 쿠션 가미는 세트 들어가구요. 그 다음 기차놀이 수수 한세트 그 다음으로 러브미 한세트 딸기청 한세트 블루베리청까지 들어갑니다. 총 이렇게 해서 여울림과 교환하는 2만원어치 교환 물품이었습니다. 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구요. 여기에다가 더미랑 쿠폰까지 추가해서 예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울림 다시 한번 교환신청 감사드립니다. 안녕. 안녕.